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또 맞춤형 콘을 하던 거예요. 랜덤 플레이 댄스를 2배속으로. 2배속으로. 진짜 말도 안 되는지. 뭐지? 빰빰빰. 뭐지? 빰빰빰. 폭메 아이돌. 너의 이름은? 아마 이 코너에 이제 막방이 되지 않을까. 막방이 아닙니다. 시즌 1입니다. 게임을 한 번이라도 이기면 전부 다 박스를 받으러 가겠습니다. 어어? 자. 와. 와. 오. 40원짜밖에 없어. 이분들은 큰돈은 못 지워요. 야 공명 못 벗을 것 같다. 아 진짜 진짜 벗어야 돼. 이거는 진짜. 아 이거 못 벗겠다. 진짜 너무 잔인하다. 진작 좀 벗을 걸. 슈가아. 아이돌. NBC Everyone.